농촌진흥청은 경남 밀양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노지 스마트 농업 전문 기자단 현장 브리핑을 열고 노지 스마트 농업 콩 테스트베드와 관련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. 농진청은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로 농작업과 재배 관리를 자동화할 경우 노동 강도와 노동력은 줄이고 농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테스트베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수, 관비, 드론 병해충 방제, 잡초 방제 등 4가지 기술을 적용한 결과 노동시간이 평균 5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